오늘의 하루 종일 조심하세요 오! 매일! 매일! 매일 났어 매일 났어 매일 났어 마시지 맛있어? 응 매일 났어 매일 났어 매일 났어 아빠 우리 산떡끼 노래동산 갈까? 응 산떡끼 산떡끼 우리 산떡끼 노래동산 가서 신나게 돌자 일어납끼 새게 애들 야 혜연아 다 왔다 똥귀야 혜연아 일루와 혜인아 우리 이거 타고 갈까? 엄마 짐도 좀 내리고 혜인아 요구르트 맛있어? 응 다 먹었어? 응 다 먹었어? 응 혜인아 야옹이다 맞지? 어머 예뻐라 혜인아 이거 뭐야? 혜인아 이거 뭐야? 여보 이거 뭐야? 미역해? 미역해시래 유나 안녕 거북이요 혜인이 왔어 거북이요 혜인이 왔어 아가 응 거북이 혜인아 맛있다 말 혜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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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한테 해달라 그래 뜨거다 뜨거다 뜨거 뜨거다 뜨거 뜨거다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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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천천히 천천히 우리 혜윤이 혜윤이 신났어 혜윤아 우리 진짜 토끼 보러 갈까? 토끼 보러 가자 토끼 안녕 해볼까? 안녕 혜윤이 토끼 좋아하는데 오늘 엄청 많이 보네 토키 보러 가자 도끼가 먹기 전에 도끼가 먹기 전에 손가락이 물기지 혜윤아 왜 아빠 잡고 있어? 혜윤이 무서워? 엄마 손잡아줄게 혜윤이도 저기 여보 혜윤이도 손가락이 물기지 손가락 조심하세요 혜윤아 혜윤이 먹는 거 아니야 혜윤이 먹는 거 아니야 혜윤이 먹는 거 아니야 대박 이래서 짓자 간식 타임 간식 타임 아빠 물 열어주세요 여기있네 윤아 끙껍질이지 맛있어? 과자 먹으면서 출발 맛있어? 과자 먹으면서 출발 혜연아 혜연아 아빠 저기 가자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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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